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 표결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장인 의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체 의사표결이 가능해집니다.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국회의원 등을 위한 거수표결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립이 어려운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체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총 114개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영입니다.